저번쯤 이분은 어디서 나야? 야야 늦지마! 임혜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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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요? 야 너 여기가 마이크 좀 들고 못 차고 왔어 아니 무지아 너 설정은 좀 심하다 너 위에 있었다 하고 올 수 있었잖아 아니 저 지금 바로 앞이었는데 야 8시 30분까지야 왜 이렇게 죽었어? 왜 이렇게 죽었어? 정확하게 얘기할게 애초에 오빠가 잘못한 거야 왜 이런 것도 들어와 있어요 마이크 차고 아니 그냥 뭐해 차에서 근데 오빠가 먼저 나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나오게 돼요 아 시작하는구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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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시작하는구irst